저희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반은 잃었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일은? 아직 사이언스 101도 자동화 못 시켰는데요? 아, 사이언스 100까지 자동화 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가세요. 일단 이거, 이거까지만 바꾸고. 형민아, 내일 방송하는 부분? 내일요? 아, 내일은 운동 가야 돼요. 아, 내일 운동 가야 돼요. 안 돼요. 누구 방송해줄 사람 없나? 배터리로 방송할까요? 아, 아니요. 업무 보다가 졸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세요? 트랙도 뚫어주세요. 제가 삼촌 전역을 막았어요. 급하게 줄어들. 와, 드론 심리 개오짐. 시작권 소울 위치를 예측하고 멈췄어. 10초. 아, 감사합니다. 5분만 남아있어 철판가공이야 잠시만요 사이언스팩 그러면은 레펠 소리 화나실줄 레펠 소리 레펠 레펠 화나실 화나실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아래 뚫렸음 창문 쪽 칠실 하나 있어요 잠깐만 뭐야 나이스 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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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못하게 하면 돼요 들어와 급하지? 아이씨 미친 나 동작 다이씨 미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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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심하세 이 새끼들 자랑스럽다 포미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철판 있잖아요 네 철판이랑 요 구리판이랑 한 라인에 쓰셔박아